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실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정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정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짜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정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야구부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정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혹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더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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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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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대로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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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신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그들을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생명을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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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신